으 민철이 클래스 카드에 어떤 변화가 생겼띠 웅진 b 가 생겼지 위가 레벨에 올라갔기 때문이야 오늘 웅진 a 검사하고 그 다음부터 오늘부터 하는 b 들어가서 해야 넝뚱한 데 들어가고 엉뚱한 공부하고는 선생님 몰랐어요 이러면 안돼 자 그래서 민철이가 하기로 했는게 일단 마지막이네 a 24 아 보자 보자 어 오케이 음 날씨 스펠까지 했네요 때까지 한 물로 좋지 ok 그래서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으 으 오우 프라세스 프라세스 뭐라구요 프라세스 오케이 그래서 요까 이 소리가 프라 프라 그 다음에 c 는 쓰 어 c 이가 쎄 s 가 쓰 그래서 프라세스 뭐 프라세스에도 프로세스에도 프로세스에도 상관없어 얘는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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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그러면 얘는 탑 그렇죠 그 다음이 얘는 턴 한국사람들은 조금 까다로워하는 발음인데, 이런식으로 발음하는데 유가 어데스 힘 빠져서 털의 얼 소리 살짝 뼈고 여기다 이렇게 터른 마치 터른을 빠르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 터른 그 다음 얘는 burn 그 다음 얘는 cutting 그래서 얘가 내리는 소리는 ing가 뭐 된다 cutting 커팅하면 돼 그 다음 rock rock 그럼 ck는 o는 못했다 아 r은 fur 그래서 rock rock 오우 그 다음 얘는 wow suppose round round 그럼 얘가 뭐 되고 있지 그렇지 아우 되고 있지 아우 그렇지 형 말고 아우 화내지 말고 드립 쳤으니까 화났어 드립 쳐서 괜찮지 이정도 드립은 참 할만하지 그럼 때리지마 길 가다가 만났을 때 좋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 오케이 그래서 여과의 소리가 round 가 된거지 round 이상한 한글 같은데 한글 아닌금 이상한 글씨 쓴다 그렇지 라운드 오케이 그래서 ou가 아우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라운드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아우 스토크 그렇지 스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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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 된거야 얘가 그렇지 어크 된건지 스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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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서퍼 자 F는 F답게 윗니가 아래에서 치면서 서퍼 그렇지 서퍼 에이 또 입술이 붙었어 붙으면 안 돼 해봐 응 서퍼 그렇지 서퍼 나 영어 좀 하는 줄 아는데 그러면 F 발음은 좀 멋있게 서퍼 이렇게 해야돼 서퍼 민철이 발음 자신 있잖아 그치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나 영어 좀 해 자랑하려면 어떻게 읽는다 서 펄 뭐라고요 그렇지 서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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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얘는 스터디 그렇지 스터디 그럼 Y 얘가 무슨 소리 됐지 기 됐어 스터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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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락키 락키 몇 가지 소리가 러 얘는 T Y가 또 E 되네 락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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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 쩝 쩝 그러면 이거 뭐 된 거야 압 됐지 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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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얘는 return 민철이는 b 계속 안하고 c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보자 return 그 다음 얘는 shot 그 다음 얘는 got 이 정도 보면 알겠구요 음 음 민철아 나중에 한번 조금 더 하고 b 레벨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b 레벨 조금 더 보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계속 하도록 합니다